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게 먹었어요 뒤로 가시는게 어떨까요? 어 뭐야 뒤로 가시는게 어떨까요? 어 뭐야 뒤로 좀 물러서 주세요 위험하니까 뒤로 좀 물러서 줄게요 네 아 목말라 흙인 될거 같아 이거 흙인이야 커피 잘 먹겠습니다 이동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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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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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좀 갈게요 뒤로 좀 갈게요 뒤로 가시라고요 ANO나 너무 이쁘다 OTAN 하나 둘 셋 둘 셋 둘 둘 셋 콩나물